본 주제인 4.15 총선 인천연수월의 선거결과에 대한 소위 학자연구가 최초로 제대로 된 연구가 나왔습니다. 투표 조작에 관한 연구보고스입니다. 얘는 무려 131쪽이나 됩니다. 현직 교수가 쓴 것이 아니고 인하대학교 허병기 맹혜교수와 쓴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통계학자들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 논문 한 편이 안 나왔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다 발표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자유를 빼앗겨도 대한민국 사람들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 유수한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시카고 스탠포드 얼마나 좋은 데서 통계학이나 경제학이나 무슨 공학이나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 대학에 얼마나 많습니까 현직 교수 가운데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양심껏 그렇게 그냥 학술 논문으로 삼는 정치적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학술 논문으로 삼는 것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일부 유튜브들이 나서가 통계를 분석하고 이 정도입니다. 엑셀에 익숙한 그냥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분석해가 할 정도지 학자들은 일체 뭡니까 이런 종류의 실정 분석을 해 준 적이 없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남김친숨은 자충수록 그 사람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라우렌님처럼 이 모든 것이 부정당선 국회의원 때문인데 그 근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수문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참고로 대법관들도 조사받을 수 있는 것 아시죠 본인들 생각해야겠죠 다음 세대에 이미 0.8% 지옥임 대한민국 애들 안 낳죠 굉장히 중요한 앞날에 대한 그런 일종의 예고편인 거죠 이병구님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답을 정해놓고 조작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푸른 덜판님 수학선생님들 김무명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다시피 선거가 부정인가 아닌가를 아주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보려면은 자기감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뭐 지금 세대 부정이 어딨냐 이런 것보다는 3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어제도 복걸 선생님이 참 말씀을 잘 하셨대요 가장 거시적으로 선거 부정을 볼 수 있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증과 같은 실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심원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다 현재 2020년 4.15 총선과 2022년 또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세 가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이런 상태에서 인천연수호를 정해진 결론대로 기각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그것을 승복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고 실물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고 국민들 가운데 최소한 60% 정도 이상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검수완박법의 최종 목표가 부정선거 수사를 검찰로부터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그런 비리나 문정권의 비리에 대한 그런 검찰 수사를 박탈함이 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연수월 2020년도 4.15 총선이 왜 중요하냐 이게 그냥 전국 지역구의 축소판입니다 전국의 비례대표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냥 인천연수월을 보면 전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규모 조작규모만 차이가 나지 인천연수월에 일어난 것은 바로 서울시 종로구에 일어난 것이고 종로구 어뢰에 일어난 것이고 서울시 강서구 어뢰에 일어난 것이고 부산시 남구에 일어난 것이고 이현주 의원이 패배했던 곳입니다 모든 곳에서 똑같은 종류의 부정선거 엔진이 가동됐기 때문에 이 인천연수월 사례를 분석한 그런 연구 결과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선거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제야 고수의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연수월 4.15 총선은 총 조작규모가 26%입니다 여기서 26%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인천연수월 투표자 수의 26%를 조작한 겁니다 26% 가운데 13%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에게 투표수를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10%는 민경욱 후보에게 빼앗았습니다 3%는 이정미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게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13%를 정의령 후보에게 더해주고 10%를 민경욱 후보에게 빼앗고 3%를 이정미 후보에게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총 조작규모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총수의 26%를 조작한 겁니다 그 26%를 조작하는데 위에서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연수월에 속하는 모든 동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몇십 개 다 조작을 한 다음에 그걸 합쳐가지고 뭡니까 최종 조작특표소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검정표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정표시를 53대 0입니다 이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인천연수월에는 동수가 7개가 있습니다 그 동에 포함된 투표소 숫자가 총 53개입니다 50세계 전부를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정의령 후보가 53개 투표소에서 모두 승리한 겁니다 53개 투표소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정의령 후보하고 민경욱 후보와 부터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와 승리할 확률이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53개 곱한 겁니다 그 수치를 이번에 교수님이 뭐라고 분명했는가 하니까 2억 7천만 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령 후보가 53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소에서 승리할 확률은 2억 7천만 분의 1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검정색 박스 53대 0가 엄청나게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2억 7천만 분의 1로 뭡니까 정의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정의령 후보가 사전투표에 모두 다 승리한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일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바로 허병기 이나대 맹해 교수님이 뭐라고 분석했느냐 4.15 총선 인천연수월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의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2억 6천 8백만 분의 1 확률로 일어난 것입니다 2억 8천만 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2억 8천만 분의 1로 2020년 4.15 총선의 인천연수월에서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천연수월 사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국에 전남 전북 광주를 제한 거의 전국에 여러분들 수억 분의 1의 2억 3억 분의 1의 확률로서 모두 다 격전지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다 당선된 겁니다 그 주역 가운데 하나가 지금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그 주역 가운데 하나가 검수완박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강석우 의뢰 국회의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병기 이나대학교 명예교수님이 분석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좀 더 풍부한 각도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학자가 본 그런 소위 제대로 된 통계 분석 결과에서 얻어낸 것이 바로 2억 6800만 분의 1의 확률이고 이것은 연수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지역구 2020년 4.15 총선의 더불어민주당이 격전지마다 사전투표의 압성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선거를 훔친 선거를 도독질한 그것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위 정일영 후보가 인천 연수월 53개 투표소에 모두 다 성공할 확률은 바로 허병기 이나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억 6800만 분의 1의 확률로서 당선된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항교안 후보를 종로구에서 패배시킨 것도 최소 2억에서 최대 3억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성질시킨 겁니다 이런 기막힌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 과학적 결과를 놓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인천 연수월 사례에 대해서 기각 판단을 내린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에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을 대한민국 사회가 용인한다면 저는 같은 하늘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국 딸인 조민 씨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감방을 다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없는 겁니다 이 범죄 사실을 우리가 침묵하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감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용인할 수가 있으면 정의룡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의 53성이 여러분 2억 6천8백만 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너무 복잡해서 계산을 못했는데 아마 명예교수님이 무슨 수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2억 8천6백만 분의 2억 6천8백만 분의 1이 확률으로 정의룡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이낙연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진성준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박원근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윤호중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우상호 후보가 승리한 것이고 이런 겁니다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